아시나요? 칸탈루프라고? 아 저거 사실은 한국에서 먹기는 좀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재배를 합니다 아 그래요? 근데 여기가 메론을 파는 데가 아니고 칸탈루프 메론으로 메론빵을 만들어서 자판기가 있는 거야 종류의 메론이 유명해요 봐봐 일단 이게 사이즈 종류별로 있거든 큰 거에 15개씩 들어있네 3개짜리 이건 6개, 6개들이 6개면 되지 오 열렸어 바로 열리네 아 저렇게 판다고요? 와 센스있게 봉투까지 돼있어 아 귀엽다 3개씩 포장되니까 아 맛있겠다 멜론빵 구미 여기에도 있다 그랬어요 자판기가 구미 여기 있지 아니 근데 자판기에서 뽑아서 이거 빵만 먹을 거야? 또 있지 뭐가 있지? 마실 게 있지 마실 게? 멜론이 들어간 시원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? 와 가시죠 우리가 카페지? 카페 구미하면 멜론이구나 들어가 보자 안녕히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